오늘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많이 먹는데 이게 바쁘다보니까 식사를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는 좀 거나하게 차려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가피 이건 생거고 직접 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삶은거고 옆에 건 그 다음에 이제 장어가 여기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장어 그 다음에 김치 볶은거 그 다음에 노가리조림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, 멸치, 묵김치 등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는데 기대가 되는 것이 오가피하고 장어의 만남입니다 장어하고 이렇게 싸서 먹는데 장어의 양념이 이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순창고추장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양념에서 장어 자체가 맛도 있지만 목앞의 그 쌉쌉한 향기가 장에 아직은 조금 남은 듯한 그 어떤 민물냄새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번에는 요가피를 삼지 않은, 데치지 않은 생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약간의 우앞에 가시가 있어안고 꺼칠은 듯하면서 씹힘성이 있고 향기가 더 좋네 더욱 당황한 점 고추장 고추장 그게 미나리야 사각사람 당신 참 이거 맛있게 묻혔네 새콤달콤하셨어 그러니까 옥앞이 미나리 장 그 다음에 열무김치 노가리 조림 멸치 볶음 장아가 다시 한 번 옥앞이 고추장에 싸서 옥앞이 진해 그래서 보통 고추장 보다는 진한 제가 좋아하는 순창고추장 잘 어울리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창고추장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거 이야기 하는것 뿐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